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 재판부가 한 명을 구성되죠. 그게 660억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김미영 판상가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1조 3800억인가 이렇게 나왔죠. 2심이 제가 1심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판사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내심 너무 박한 그런 배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한 30년 이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660억 정도를 주는 거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노소영 관장이 좀 안 돼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대기업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재력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 정도였지만 재판부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한 젊은 분이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요즘에 본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를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충분하게 이제 이거는 규명이 돼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그냥 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주류 언론들은 이런 걸 다루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제 양심상 판단은 이제 시청자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최태원 1심 판결 의혹을 다루겠는데 묘한 것은 2022년 12월 말에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1월 달에 특정 법무법인이 영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그 법무법인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파트너인 이제 파트너겠죠. 그런데 그 법무법인이 2023년도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23% 정도가 늘어가지고 처음으로 매출액이 1천억을 돌파했다. 그런 기사가 법률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예년 또 사례를 보게 되면 한 200억 이상 정도의 매출이 더 늘어난 건데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월 26일 날 판결이 내리고 1월 중순 무렵에 특정 법무법인이 영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23년도 그 법무법인의 영업 성적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늘어가지고 200 한 몇 십억 정도 늘은 것 같아요. 23% 정도 늘었으니까. 그런데 그 법무법인의 관계자가 이제 왜 늘었냐라고 보니까 크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니까 성경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이죠. 이번에 이제 비자금 관련해서 어음을 끊었던 그 성경건설 성경건설이 우선 뭐 1,400억 정도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그것이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예단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사법부의 정간예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누굽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권순일 그냥 유야무야 해 가지고 대법원에 김만배 씨 함께 여러분들 자문료 받고 하는 게 다 유야무야 지금 처리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 직후에 그냥 법무부인으로 바로 영위 되니까 이제 참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런 문제를 오늘 한 번 집중적으로 제가 탐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기자회견을 이제 SK그룹이 주도해 가지고 여는 모양새를 갖추었거든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초대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홍보 관련된 분들이 또 임원들이 이야기하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이제 회장의 개인 송사지 않습니까 개인 송사인데 그거를 그룹이 여러분들 주관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그런 변호인단이 나와 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이런 게 참 그게 이제 지분을 한 17%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있는 주식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아마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식회사의 오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행한 일련의 그런 행위로 인해가 발생하는 이혼소송에서 그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모양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양도 안 좋지만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닌 거죠 당장 경실련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아니 당신의 사도 아닌데 그렇게 그룹 차원에 대응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 개인 송사면 개인 송사답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런 지적은 이제 주류 언론에서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광고비 물량도 있고 또 홍보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같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소위 의정충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처음에 예상한 대로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행정조치를 다 지금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우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집단행동검지명령 또 휴학검지명령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참 윤 대통령이 검사답게 그렇게 그냥 일을 처리하시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란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 의로 문제를 다수 의견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윤 정부의 첫 단추가 아주 잘못 그냥 깨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능하게 되면은 순리대로 옳은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주류 언론에서는 이렇게 시류의 편성을 해가지고 그냥 정부를 옹호하는 쪽에 다 대우를 행성했기 때문에 미약한 힘이나마 바른 소리를 좀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 좀 들으시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소리를 소리도